오늘은 마트를 다녀왔어요. 마트를 다녀와서 이것저것 샀습니다. 제가 이제 이용할 양식들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께요.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제네식 된장. 흑탯이 싸드라고요. 2400원. 그리고 이게 흑탈이 버섯. 그 다음 된장은 된장찌개같은거 해먹으려고 샀구요. 양상추, 미니파프리카. 파프리카가 쪼끔해요. 국내산이네요. 2,500원. 파프리카 원래 비싼데 요즘에 좀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호박이 진짜 쌉니다. 2개에 800원인가? 850원인가? 하나에 400원인가? 정말 쌉니다. 그 다음에 단식으로 올바른 핫도그. 핫도그가 올바라. 핫도그가 안하나 만듭니다. 또 샀구요. 고소 쌈장. 고소 쌈장. 쌈아. 고소하고. 고소한 쌈장 있죠. 고소 쌈장. 그 다음에 장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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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치기에 앞둘은 뭐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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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